이번에는 KBS 충주 스튜디오 연결해서 북북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박찬성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충주입니다. 제천시가 전통시장 회생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러브토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에 따른 거리 두기 완화에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러브토어 참여 관광객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지웅소 기자입니다. 인천 부평 충북 향후에서 청풍 문화재 단지를 찾았습니다. 문화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문화재를 관람합니다. 제천시가 운영하는 전통시장 러브토어 프로그램입니다. 재미있고 아주 신선하고 좋아요. 어제부터 잠도 안 오더라고요. 고향에 간다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소풍 가는 기분이더라고요. 제천시는 35명 이상 단체 관람객이 방문할 경우 버스와 문화해설사를 지원하고 관광지 입장료를 감면하는 전통시장 러브토어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지역 식당을 이용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참가자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올해는 4월 3일 기준 전국에서 3,400여 명이 다녀갔고 1만 천여 명이 예약을 한 상태입니다. 2021년보다 5배 이상 많습니다. 절반가량은 재방문객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러브토어를 왔었거든요. 올 때마다 좀 새롭고 저희가 이번 달만 5군데에서 지금 제천으로 오고 있거든요. 제천시도 올해 전통시장 러브토어 목표를 최대 5만 명으로 잡고 홍보 강화에 나섰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 중입니다. 제천만 가지고 관광객을 모객하기에는 한계도 있고 또 다녀가신 분들이 많으니까 제천과 단양을 연계한 관광 코스를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러브토어가 전통시장도 살리고 관광 산업도 활성화시키는 일석이조에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지용수입니다. 충주시가 2010년 이후 13년 만에 개인택시 신규 면허를 발급했습니다. 충주시는 개인택시 면허 발급이 법인택시 기사 이직 방지와 신규 기사 유입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법인택시 기사 3명에게 개인택시 신규 면허를 발급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충주 지역 법인택시 가동률은 60% 수준까지 감소했습니다. 충주시가 오늘 시청회의실에서 충주위담통합병원과 노인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협약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주시는 매달 만성질환을 앓는 노인들을 선정하고 병원에선 이들에게 고압산소요법과 아쿠아마사지 등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는데요. 치료 프로그램은 다음 달부터 매주 수요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천시가 다음 달 4일까지 착한 가격 업소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제천에서 요식업, 이미용업 등 개인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업소로 행정안전부 선정 기준에 따라 가격 등을 평가한 뒤 착한 가격 업소를 선정할 계획인데요. 선정된 곳엔 착한 가격 업소 인증 표지판과 운영 물품 등이 지원됩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4년 만에 다시 열리는 제17회 반기문 마라톤 대회 참가자가 6천 명을 넘었습니다. 음성군은 지난 10일까지 참가 신청을 마감한 결과 전국에서 모두 6,040명이 신청해 직전 대회였던 2019년 4,370명보다 3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30일 음성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풀코스와 하프코스, 10km, 5km 등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충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